크라잉넛입니다. 대한민국 파우키락의 대표주자 크라잉넛이 바로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불행명국 랍 페스티벌에 우리 수장이시고 교찬 씨가. 실무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? 행동대장이죠. 행동대장들이 이제 우리 크라잉넛이 있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조직화가 된 거고. 작년에도 정말 역대급으로 재밌었거든요. 근데 올해에는 출연진이 더 활용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흔쾌히 참여를 했고요. 기대가 됩니다. 요즘 굉장히 또 일정은 바쁘신 과정 아닙니까 지금? 저희가 이제 또 이거 끝나고 다음 주에 뉴욕 공연이 있어가지고. 아 맞아 맞아. 뉴욕 공연 있으시죠? USA. 어떤 공연인가? 미국 저희도 처음 가보는데 뉴욕에 링컨센터라고 있대요. 링컨센터에서 주최하고 하는데 케이 인디 나이츠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공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. 케이 인디 나이츠. 작년에는 잣나비가 갔었어요. 아 그래요? 저희 작년 랍 페스티벌 때도 내일 미국 갑니다라고 했었는데? 아 알겠지. 구뢰 명곡 나오면 뉴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? 아 그렇게 연결되는구나. 가만 있어봐. 그렇다면 구뢰 명곡을 뉴욕에서 하는 것도. 아 좋다. 여러분들도. 그렇게 좀 맞춰서. 내가 뉴욕에서 그냥 아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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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